인터넷 전문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난해 70% 넘게 급증했습니다. 인터넷은행 3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26조 6,38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지난해 2022년 말보다 11조 455억 원, 70.8%가 늘어난 액수입니다.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 주담대 잔액은 3%가량 늘어서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증가세가 특히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